부산의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이 부산에 2,200억 원을 들여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정규직 일자리 3천 개가 새로 생겨날 전망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오랜만에 대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은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2024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상품 관리부터 포장, 물류 배송 전 과정에 AI와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일자리 3천 개가 새로 생기고, 지역 내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에 쿠팡 입점도 확대됩니다. 쿠팡은 부산 물류센터를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 기술의 첨단 인프라가 될 글로벌 데이터센터도 부산에 들어섭니다. 홍콩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원아시아 네트워크는 강서구 미음산단 2만 5천 제곱미터에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센터와 교육센터를 짓습니다. 5년간 투자 금액이 6,600억 원, 새 일자리 200개도 생깁니다. 해양 케이블 네트워크란 입지적 장점과 지진 등 재난과 전력 공급의 안전지대라는 점이 부산 투자의 배경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부산 투자가 잇따르면서 일자리 가뭄에 시달리던 지역 고용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